안녕하세요 팀확통 여러분들 어서오세요 자 이승효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확통을 잘하게 만들어 드리겠다 자 확통은 말이지 미적분이나 기하보다 쉽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사실 확통이 진짜 어려운데 그래도 확통은 교육과정이 바뀐다고 해가지고 막 크게 달라지는 게 아니니까 정말 기본기에 충실하면 얼마든지 좀 예측 가능한 문제들을 우리가 풀게 된다는 거 최근 기출만 진짜 반복해가지고 많이 풀어도 뭐 여기 이제 3월 학평에 있는 문제들 다 여러분들 잘 풀 수 있습니다 자 1단원의 이제 절반 딱 그 경우의 수 부분만 가지고 이제 출제가 되는 건데 뭐 중복조합 중복순열 뭐 이런 거죠 그게 근데 수능에서도 워낙 중요한 단원이기 하기 때문에 선택과목 중에서는 확통이 그나마 이제 3월 학평이 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잘하게 만들어 도우시면 도움이 될 것이다 자 출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통 개념이 아예 없는데요 선생님 이런 사람들은 빨리 빨리 상승효과로 들어오셔서 효자가 되시면 확통 잘하게 될 거고요 이제 좀 한다라는 사람들은 이륙 들으시면 돼요 자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암산으로 풀 수 있어야 되죠 해설강의니까 개념 설명 다는 못합니다 3H3이야 그럼 얘네 두 개 더하면 6이고 1 빼니까 5거든요 중복조합 중복조합을 조합으로 바꿔주는 거 5C3입니다 5C2랑 똑같아요 5C2는 5 곱하기 4 나누기 2는 10이다 자 이 정도 암산으로 할 수 있게 만드셔야 돼요 자 5C2는 10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이제 24번 숫자 1, 2, 3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택해 일렬로 나열하여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 중 홀수의 개수는 자 이런 거 나오잖아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뭐 시험지에 쓰셔도 되고 머릿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 일렬로 나열하는 거니까 이렇게 4칸을 만들어주라는 거지 근데 중복을 허락하여 4개 선택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이제 1, 2, 3도 올 수 있다 1, 2, 3, 1, 2, 3, 1, 2, 3 올 수 있어서 다른 조건이 없다 그러면은 세 가지씩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3의 4제곱 중복순열을 활용하는 문제인데 여기서는 이제 홀수의 개수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들어올 수 있는 홀수가 1, 3, 2 중에 하나만 나올 테니까 얘가 이제 두 가지인 거지 그리고 나머지는 아무거나 들어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3 곱하기 3 곱하기 3 중복순열을 살짝 변형한 문제 27 곱하기 2에서 정답은 5번 54죠 자 다음 25번 남학생 5명, 여학생 2명 있는데 7명의 학생이 일정한 경격을 두고 원 모양의 탁자에 모두 둘러앉을 때 여학생끼리 이웃하여 앉는 경우의 수는 자 이런 건 하면 이제 여러분들 내신 공부할 때 뭐 여학생끼리 이웃하니까 이렇게 묶어가지고 세트로 생각한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긴 한데 그것보다는 원순열을 좀 더 기본에 여러분들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을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여학생끼리 이웃하여 앉는 거니까 남학생은 그냥 남은 자리 알아서 앉히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학생을 앉힐 때 어떻게 하냐면은 자리가 총 7자리가 있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렇게 지금 이제 7자리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첫 번째 사람은 그냥 앉히는 거야 아무데나 아무데나 그냥 여기다 앉히세요 여기다 여자 1번을 앉히는 거야 이렇게 여자 1 이렇게 앉힙니다 이때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예요 곱하기 얼마를 하면 안 돼? 그냥 경우의 수가 한 가지야 7자리 중에서 선택을 하기 때문에 7자리가 아닌 거야 왜? 단 회전하에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 앉나 여기 앉나 여기 앉나 뭐 어디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제 한 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웃하여 앉는 이웃하게 앉히세요 누구를요? 여자 2번을요 근데 여자 2번을 여기 앉힐 수도 있고 여기 앉힐 수도 있잖아 그럼 여기다가 이제 여자 2번 이렇게 앉히게 되면 얘가 지금 몇 가지가 돼요? 얘가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왜? 요기냐 요기냐 오케이 그렇게 해서 여자를 앉히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나머지 몇 자리? 5자리의 남자를 앉히면 되는 거고요 이미 여자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남자는 원순열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요만큼 요렇게 해가지고 남자 5명 요거를 앉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? 5 팩토리알이에요 5 팩토리알 가지 얘네들을 곱해주시면 5 팩토리알이 120이라서 정답은 곱하기 2에서 240 2번이 되는 거고요 이 원순열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풀이법이 있거든요 팩토리알 한 다음에 나누기 하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명씩 순서대로 앉히면서 곱하기 하는 거 둘 다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시고 빨리 상승효과 오시면 여러분들이 원순열을 그냥 해결이 다 됩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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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